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달 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편이 아니라 작년 2017년 12월 편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취자께서 이러다가 이 코너가 1년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실현되었네요. 성주 순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지금 매우 밀려서 여기서 더 밀리면 1년 넘어갈 것 같아서 급박하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 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리뷰글이죠.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을 모아서 제가 녹음을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100% 들어가 있고 청취자분들이 만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공지를 먼저 드리자면 저희 지금 2018년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편에 알림편도 올렸죠.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오셔서 링크 타고 설문지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날짜는 12월 15일까지 인데요.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의 숫자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 방송편은 제가 좀 간결하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애드립도 좀 자제하고 여러분들 써주신 것을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녹음을 하겠고요. 그렇게 해야지 편지도 좀 빨리 되고 또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12월 말쯤에 강신의 영화제를 녹음을 하고 업데이트를 할 텐데 거기는 저희 청취자분들의 의견과 제 의견이 동시에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만 좀 의미가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한 표 가지고 1등 2등 갈리고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아 더 재미가 있네요. 좀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1등이 나와야지 좀 확실하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어서 꽤 많이 아쉽고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달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신과 함께 1부였죠. 죄와 벌편 스크린을 1912개 가져갔고요. 이건 역대 8위의 기록입니다. 당연히 12월달 개봉작 중의 흥행 1위도 신과 함께 1,441만 기록했고 이건 역대 2위의 흥행 기록입니다. 1위 흥행은 명량인 1,761만을 기록했었는데 이 기록을 깨질 못하네요. 스크린을 아마 더 많이 가져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과 함께 2부가 올해 2018년도 올해 여름이었던가요? 그때 개봉을 했었잖아요. 1부보다도 스크린을 더 많이 가져갔지만 흥행은 더 적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이걸 다 봤네요. 신과 함께 1부, 2부를 봤는데 2부는 조금 이야기가 굉장히 심하게 늘어지더라고요. 너무 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작년 2017년도 12월달 스크린 숫자 1위 흥행 1위 모두 신과 함께가 가져갔습니다. 이 코너에서 이것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왜 이것을 언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것을 이 코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개봉 즈음에서 스크린을 아주 확 가져가서 다른 장원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완전히 축소되는 강제로 축소되는 그러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화의 다양성도 깨지게 되고 또 자본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니까 천편일률적인 영화 천편일률적인 기획영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 이런 영화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서도 그런 영화들이 또 흥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그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중에서의 하나가 스크린 독가점이고요. 좀 더 본질적인 것 그건 이제 수직 계열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적인 면이 참 안타깝게도 이런 예술 문화 쪽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스크린 독가점이 뭐가 문제냐. 인기가 있으면 스크린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입니다. 그걸 제가 뭐 부정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개봉 쯤 해서 개봉 날 혹은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도하게 스크린을 싹쓸이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서서히 관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스크린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고요. 또 뭐 이런 말도 있죠. 예매율이 높기 때문에 개봉 날 스크린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생태계 자체는 좀 지켜야 한다는 그런 편입니다. 제 생각은. 여하튼 스크린 독가점은 여러분 잊지 않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써주신 글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5일에 윤지 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이 공간에는 처음으로 써주신 것 같은데 이 댓글 이후에는 다시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다시 한번 찾아봐 주셔서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지 님께서는 배드 지니어스를 보셨네요. 저도 이 영화를 아직까지 못 봤네요. 1년이 지나도록 보고 싶었는데 배드 지니어스 봤습니다. 컨닝은 나쁜 거라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감히메 님은 트위터 쪽으로 배드 지니어스 쫄깃하고 재밌긴 한데 그레이스 바람지 때문에 매우 보기 힘들다. 뱅크 인생은 어떻게 할 거임? 이렇게 써주셨네요. 캐릭터 이름들 같네요. 아주 몰입해서 보신 모양입니다. 배드 지니어스 비교 감상 해봤고요. 순규롯바 님이 초행 보셨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동진 씨가 진행하는 GV로 보고 왔는데 감독과 주연들도 참석했습니다. 7년차 커플이 처음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담은 영화입니다. 주연 캐릭터와 가족들 캐릭터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좋았습니다. 특히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 영으로 나온 기주봉 씨 연기는 진짜 제가 아는 분과 닮아서 놀랐습니다. 주인공들은 7년째 연애를 하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태기가 올만한데도 아직 풋풋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들과의 만남이나 사회생활 금전 문제 이런 문제가 둘을 괴롭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GV하면서 말해주기를 영화는 처음에 큰 시나리오만 주어지고 대사나 세세한 설정은 그때그때 배우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영화 보기 전에 이걸 알았다면 영화에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에 더 특별한 의미를 주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거의 뭐 즉흥 연기 아니면 배우들의 의견이 많이 장면 장면마다 투영된 그 영화라는 그런 것 같네요. 초행 저도 이걸 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크게 정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승귤 오빠님 써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에너에닉스님이 패딩턴 보셨네요. 나온지 좀 된 가족영화입니다. 원래 볼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제작된 2편의 평이 완전 좋아 호기심이 생겨 1편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90년대의 가족영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좀 유치하고 약간은 뻔한 이야기 흐름과 만화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예전 향수가 많이 묻어나서 저는 오히려 그 뻔함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래엔 이런 착한 가족영화가 거의 안보여서 그런지 보는 내내 즐겁더군요. 아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좀 유치하고 뻔하지만 가족애를 강조하면서 권선징각도 강조하고 그러한 가족영화 옛날에는 그런 영화도 참 많이 나왔는데 곰돌이 패딩턴의 영국 신사 같은 예의 발음 가운데서 가끔 튀어나오는 엉뚱한 행동과 대사도 마음에 들었고 그 외 인간 가족들 구성한 개개인의 캐릭터도 특이하면서 따뜻하여 좋았습니다. 1편에서는 악역으로 니콜 키드몬이 나오는데 굉장히 악 하면서도 허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나홀로지베 나 베이비 데이 아웃 같은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 처럼요. 2편에서는 슈어 그랜트가 악역을 맡았다고 하네요. 헐리우드 판 곰돌이 영화인 식구곰 테드와 비교해 감상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곰돌이들인데 두 영화의 관람 등급 차이점처럼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추운 겨울밤에 옛 감수성을 자극하는 따뜻한 영화를 보고 싶다면 패딩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몰리션도 보셨네요. 일전에 데이비 백곰 님께서 이 영화 좋게 보셨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게 감상했습니다. 상실에 대처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초반에는 이해가 잘 안 가다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감정 이입이 깊게 되더군요. 내가 저 주인공의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고민하니 영화가 흘러갈수록 주인공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제 와이프를 잃게 된다면 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슬퍼하며 눈물 흘리겠지만 과연 그걸로 끝일까요? 저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되는데 남자 주인공이 저런 이해 못할 행동이 과연 이해 못할 행동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연민 까지 느껴졌습니다. 스릴러 영화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반전과 톡톡 튀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서 지루하지 않았구요. 또 영화 중간 중간 삽입된 회상 장면의 연출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엔딩은 정말 좋았네요. 슈퍼가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 회전목마신부터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환상이나 상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하지만 서서히 몰아치는 음악과 함께 웃으며 달려가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니 제 가슴도 마구 조동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맡은 제크 질레나는 연기 아주 좋구요. 한때는 제 디바였지만 이제는 늙어버린 나오미 와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주름이 많아지긴 했지만 킹콩이 나타난다면 다시 반할 만큼 여전히 아름답더군요. 상실과 상처에서 극복하며 자신의 본래 모습과 숨겨둔 감정까지 찾아가는 여정의 잘 그려진 영화였습니다. 아 얼마전에 차기 배트맨으로 제이크 질레나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이 영화를 보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처와 공허함을 품은 눈피속에서도 어쩐지 의로울 것 같은 느낌이 묻어나고 또 피지컬도 소위 말근육의 단단한 모습이고요. 어쩐지 크리스찬 베일 플러스 벤 애플렉 제이크 질레난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느낌입니다. 정말 복유라 감독의 영화 옥자 에서 제이크 질레난 허벅지 말근육 와우 그 영화 에서 볼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와 어떻게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부럽습니다. 말근육 에너이닉스 님이 데몰리션 패딩턴 써주셨고요. 자 러빙 빈센트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수지 님이 12월 7일 써주신 거 안녕하세요. 11월 아쉬움을 뒤로하고 12월 초에 영화를 감상 했습니다. 러빙 빈센트 활활 타오르는 듯한 고후의 명작 유화를 영화 내내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이 호강 했네요. 뭐 이런저런 스토리 연기 등을 다 떠나서 이런 영화를 10년간 제작해서 개봉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실제 배우의 연기 화면 위에 100여 명이 실제 화가 들이 유화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그림이 화면이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로토스 코핑 기법 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사진에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걸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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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쌓아서 움직이니까 영화로 보이는 그런 거죠. 그런 기법 그래서 조금 더 인체 움직임과 닮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좀 더 부드럽고 물론 실제 고후의 작품도 배경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를 통해 고후의 일생과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고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있는 초기 배경 영상만 봐도 그 감동이 다시 전해지네요 하면서 사이트 주소를 써주셨네요. 총수부 김시 님도 보셨습니다. 러빙 빈센트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전날 과음하고 당일 조조로 봐서 그런지 중간에 좀 졸아서 아쉽네요. 한 번 더 보려구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다는 것에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러빙 빈센트 비교감상 이었구요. 데이비 백곤 님이 써주셨네요. 강신의 수다 님. 11월 제 개인적인 영화 비수기를 보내고 성수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보고픈 작품들이 12월에 많이 개봉하네요. 빅배드 폭스 강신의 수다 님께서 예전에 추천해주셨던 힐링 100% 보장 애니메이션 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의 감독 작품 입니다. 저희가 방송편으로 녹음한 적도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좀 더 아기자기한 그림체들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도 더 동화같은 느낌이구요. 이왕이면 프랑스어로 원본 그대로 감상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더빙판만 상회하더군요. 그래도 충분히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영화 관람객 입장에서 동무들이 꾸민 연극 무대를 보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작품 제목인 빅배드 폭스 는 그 동물들의 연극 중 두번째 작품 제목 입니다. 총 총 3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매 에피소드 모두 깜찍하고 포근하고 교윤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아기 캐릭터들이 다들 정말 앙증맞습니다. 아기 노란병아리들 새끼 불독 그 아이들만 보아도 절로 미소짓게 되더군요. 12월 연말에 어울리는 힐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영화입니다. 제 영화감상 비수기를 성수기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작품이네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는 건 역시 좋은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방송편에서 강신의 수사님께서도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덕분에 영화 슬럼프가 어느정도 나아지셨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당시에 극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그때 엄청난 슬럼프였거든요.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마음이 포근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영화에 몰입하기도 했었죠. 저희 방송편을 참조해 주시고요. 강신의 수사님과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영화와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정말로 12월에 어울리는 그런 멘트입니다. 1년치를 밀리니까 또 이런게 좋네요. 수지님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 보셨네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원작 추리 소설을 배우들 부터 영상 밑까지 화려하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작 내용을 모른 채 보아서 그런지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도 강신의 님의 기획 중이시라고 하신 기독교와의 연결 고리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탄한 원작 훌륭한 연기 군더더기 없는 그래픽 영상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리 미스테리 인 만큼 내용을 미리 알고 보시면 그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미 내용은 다 알고 계시 겠죠? 음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기독교와의 연결 고리라면 영화 결말 연관 지어서 말씀 하신 걸까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복수극이잖아요? 그 내용 사건 자체가 복수극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어떤 회개와 죄 문제 이런 것들과 좀 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기서 저 판단이 과연 우리 법률 도도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독교적인 신앙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이게 결말에 워낙 스포일러와 연관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신으로 덕골로 무슨 영화 보셨나요? 페이지에 매월 올려주시는 애니 그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캡쳐를 해서 올리는데 그 애니메이션 제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제목도 같이 좀 표기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왜 그런 걸 올렸는지 제 의도도 함께 좀 써놓고 있습니다. 항상 그 달에 맞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 혹은 그 달에 제가 청취자분들께 이 공간에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유추되는 그런 그림들을 골라서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수지님이 보신 오리엔트 특급살인 이었고요. 아 순규로파님이 이 영화 보셨네요. 메리와 마녀의 꽃 지불이는 아니지만 지불이 작품처럼 보이는 그림과 내용입니다. 지불이는 아니지만 지불이 작품처럼 보이는 그러나 너무 진부하고 주인공의 성격도 공감이 가지 않고 상당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주제의식도 딱히 결말 부분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극장판보다는 TV판으로 내용을 좀 더 늘리는게 더 재밌었을 듯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번째 살인도 보셨네요. 주인공들의 연기가 좋았고 그걸 찍는 방식도 마음에 드네요. 영화 내용은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면서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이 면회하는 장면들이 이 영화 핵심인데 두 주인공을 찍는 방식이 연기를 많이 살려주어 좋았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였던가요? 두 인물이 면회씨를 하는데 그 인물들이 얼굴 겹쳐 보이게 했다가 서로 마주 보게 했다가 그런 연출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와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혼을 보셨네요. 원작 만화의 오랜 팬입니다. 요즘엔 그냥 빨리 끝내주기만 바라고 있지만 일본의 만화 실사화는 망작이 많죠. 한국의 웹툰 원작 영화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뭔가 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일본 모두 만화 실사화를 할 때 만화와 영화라는 매체 특성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이번에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풀 작가 있지 않습니까? 강풀 작가는 어떤 분이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참 저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미지 과잉 감정 과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강풀 작가는 서사 과잉 그런 게 있어요. 서사 과잉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다 어떤 인연이 다 있어요. 인연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만화의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지면으로 된 만화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영화로 실시간으로 그거를 보여줄 때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실사와 같은 경우에 망작이 더 많은가 연출을 못해서 그래요. 너무 원작의 후광유만 기대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만화에 그거를 또 말이 안 되는 연출로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엄청난 망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 은호는 일본에서 대히트를 쳤더군요. 그래서 한국에도 개봉했으려나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개봉 안 했었는데 여하튼 이 영화가 왜 히트를 쳤나 했더니 한국으로 치면 영화를 벡터맨보다 더 저질로 만들었더군요. 90년대에나 볼만한 털을 씌워놓고 외계인 이라고 하지 않나 cg는 그냥 대충 해놓고 거기서 일본 개그방송에서는 할만한 개그를 쏟아내고 원작 팬들에겐 원작과는 약간 다른 병맛 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원작 극장판 ost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써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일본 실사원은 B급 병맛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출을 못하니까 A급인 연출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B급으로 가면서 그것에 쾌감을 주는 쪽으로 아예 그냥 방향을 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비판하고 있네요. 근데 워낙 뭐 일본 실사화는 정말 좀 그래요. 차라리 그 역량을 그 돈으로 그냥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더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자 순길오빠님이 메리와 마녀의 꽃 세번째 살인 은혼 이렇게 세 편 보셨네요. 브라더 요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것부터 읽어보죠. 재밌게 봤습니다. 캐릭터로 웃음을 주고 스토리로 감동과 시사점을 주네요. 빵빵 터지는 웃음은 아니었지만 마음 편히 웃으며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안희씨 연기가 좋네요. 예전에 타짜2에서는 좀 실망했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네요. 황진미 평론가가 이 영화를 좋게 봤던데 그 지점들이 영화를 훈훈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지나친 심파로 형제애를 조장하기보다 부모의 남모를 희생과 유교적 관습에 의한 아픔 등이 결말을 훈훈하게 만드네요. 이안희씨의 모습 동선 소품 등이 결말에 복선으로 쓰이는데 꽤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정 감독이 예전에 김종욱 찾기도 만들었던데 이 영화에서도 전작처럼 뭔가 포근한 감성을 잘 펼쳐주네요. 사건의 배경으로 종갓집이 나옵니다. 이 배경 안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유교적 규율과 관습의 피해자로 묘사됩니다. 감독이 성별 논리로 파고든 것이 아니라 관습과 제도 자체의 문제를 파고든 결과 헤아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앞서 황림이 평론가도 이 점을 좋게 본 것 같더군요. 이런 논리로 나아간다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진심으로 연대해서 사회에 부조리한 핍박과 관습의 폐해를 타파하러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쁘다 영화님께서 브라더 보셨네요. 딱 좋았습니다. 너무 웃기고요. 스님으로 나온 배역은 신스텔러 라죠. 10대부터 70대까지 다 좋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안희씨 너무너무 웃겨요. 왕추천 이렇게 써주셨네요. 스님으로 나오신 분이 범죄도시 에서도 무슨 두목 중에 한 명으로 나왔던 그리고 밀정에서도 일본 쪽 형사로 나왔던 그분이죠. 이분도 굉장히 늦게 지금 늦게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애노야닉스 님도 보셨네요. 브라더 간만에 재밌게 본 국산 코미디 영화 대사인 듯 애드립인 듯 내뱉는 코믹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 마동석 이동희 배우가 이쪽으로는 한국 배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잘하는 배우들이라 두 배우의 연기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가더군요. 그런데 이한희씨 배우가 진짜 빵터지는 역할을 하더군요. 강시대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 그네에 타는 장면에서 어찌나 깔깔거렸는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맞아요. 재밌게 봤었는데 그 외에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다만 요새 한국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조우진 허송태 허송태 배우 앞서 바쁘다 영화님이 말씀하신 스님으로 나온 그것뿐이죠. 조우진 허송태 두 배우가 이 영화에도 어김없이 출연하는데 자칫 너무 자진 출연으로 이전 다른 배우들처럼 쉬이 소모되어 잊혀져 버리는게 아닐까 걱정이 약간 되더군요. 여튼 브라더 반전은 너무 뻔했지만 결말엔 제법 뭉클한 감동도 있는 썩 괜찮았던 한국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제가 답글 썼네요. 에나잇스님 그래 브라더 써주신 글 잊고 다시 영화가 떠올라서 흐흐 웃었습니다. 영화 속에 귀신 가족의 형제의 전통 코미디 드라마 등등이 섞여있는데 여느 영화들과 달리 적절한 타이밍에 각각 두드러지면서 좋은 효과를 냈던 것 같네요. 이하니씨의 파괴력은 대단했죠. 결말에 한복 입은 모습도 참 예뻐 보이더군요. 감독의 전작인 김정욱 찾기에서 임수정씨가 섬의 항구에서 발동동거리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가 이렇게 썼더니 에나잇스님이 다시 답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임수정 여신님 완전 좋아합니다. 영화 김정욱 찾기 인도 촬영 PD가 저와 아주 친한 누님 이라서 임수정씨 친필 사인을 득템할 수 있었죠. 와 제가 임수정 팬카페 회원이기도 한데 이런 부러운 일이 여신님 사진이 예쁘게 들어간 사인지에 제 이름 제 이름 삭자 적어놓고 PD 누나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크크 에나잇스님이 얼마나 PD님을 괴롭혔길래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브라더 비교음상 해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재밌게 보셨네요. 제 글입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봤습니다. 이미 여러 청취자들께서 보시고 이곳에 소개해주신 우디엘란 감독작이죠. 케이블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길래 냉큼 봤습니다. 오엔 윌슨 레이첼 맥 아담스 그리고 마리온 코띠아르 님께서 나오십니다. 마리온 코띠아르 님께서 요상한 머리띠 하시고 첫 등장 하시는데 너무 이쁘시더군요. 오엔 윌슨이 헐리우드 오락영화 각폰 작가인데 순문학을 쓰려 하고 있고 약혼자 가족을 따라 파리에 왔다가 자정이 될 때마다 1920년대 파리로 시공간 이동하여 당시 유명 예술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약간의 시간여행 환타지 그런 장르인거죠. 초반에는 좀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이른바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오엔 윌슨을 데뷔시키면서 예술 특히 과거시대 예술을 추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극중에 약혼자의 전 남친이 지적허영이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비오는 파리를 걸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예술가인 척하는 오엔 윌슨과 모습은 다를지언정 서로 본질은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다 꼴값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우디 앨런 옹께서는 역시 이런 뻔한 흐름으로는 가지 않으시네요. 과거 사람이 더 과거의 예술을 그리워하고 추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과거 지향적 감성들이 천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과거의 마리온 코띠아르와 현지의 레아세이두를 통해서도 은혜적으로 보여주고요. 현지의 예술이나 일반 대중의 취향을 비웃거나 과소 평가하는 것을 저는 그다지 찬동하지 않습니다. 2017년 살아가는 우리는 60년대의 이만희 감독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진행형의 봉준호를 갖고 있고요. 현시점에서 결핍된 것을 과거의 것으로 채우거나 배우려는 것은 분명 큰 의미를 갖지만 절대적인 추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요즘에 드는 글러먹었어 라는 얘기를 모든 세대가 모든 시대마다 내뱉는 것과 같죠. 여하튼 영화는 마리온 꽃대로 님께서 예쁘게 나오시고 불어도 숑숑 하시는 모습이 나오셔서 좋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점점 더 고혹적으로 아름다워 지시는지 정말 이쁩니다. 에노양닉스 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강신혜님 감상글 읽으면서 이 영화를 제가 봤다는 기억이 남네요. 웬윗슨이 어디 술집인가 가면 과거로 가고 거기서 옛 예술가 들을 만나고 하는 영화 맞죠? 저는 그닥 이었나 봐요. 1위도 기억이 안나는 걸 보니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본 미드나잇 인 파리 였습니다. 에노양닉스 님이 영화들 쭉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오늘 날씨가 진짜 춥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편 1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울 때 쓴 감상글이 한창 더울 때 방송 타는 건 아니겠죠? 네 다행히도 작년 12월달에 써주신 거를 올해 12월에 같은 추유를 느끼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1년 전에도 8월편을 제가 12월달에 방송 했었나 보네요. 그때부터 이 게으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화 폭력의 씨앗을 보셨네요. 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을 통해 인간이 가진 원천적인 폭력성을 들여다보는 저예산 한국영화입니다. 별다른 특수효과 없이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화면 비율도 4대3이고요. 영화 초반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사건과 상황이 펼쳐지는데 요새 군대도 저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군생활을 했던 90년대 후반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영화에서 군대와 군인은 그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폭력성과 그 중독성을 얘기하기 위한 좋은 매개체 정도일 뿐이고 결국 이 영화는 폭력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지독하려만치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묻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큰 재미는 기대하지 마시미 이렇게 써주셨네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진지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크리미널 보셨네요. 유명 배우가 많이 등장해 감상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 1도 없는 전형적인 평범한 헐리우드 영화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게리 올드만 토미리 존스의 노땅 3인방 외에 라이언 레이놀즈와 원더우먼 겔 가도또 출연합니다. 하지만 데드풀은 우정 출연 수준이고 원더우먼은 배역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 너무 소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케빈 코스트너 형님만 반짝 돋보이더군요. 중요한 정보를 간직한 채 사망한 CIA 요원의 기억을 전두엽이 없어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범죄자에게 주입시켜 그 중요 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와우 뭔가 좀 끔찍한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흥미롭지만 정작 영화는 상당히 평이합니다.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서슴지 않고 마구 죽이면서도 이식된 기억 속 가족들은 끔찍하게 아끼는 주인공의 행동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었구요. 이름있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그저 그런 영화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 영화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 였습니다. 그리고 라라랜드 다시 보셨네요. 이전에 썼던 라라랜드 감상 극장에서 극장에서 못봐 후회된다고 나중에 재개봉하면 꼭 극장에서 보겠다 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개봉 1주년 기념으로 예상보다 재개봉이 금방 되어서 그때 다짐을 지킬 수 있었네요. 확실히 극장에서 보니 훨씬 좋네요. 달달하니 흠뻑 감성적이 되어버렸더랬습니다. 다 좋았는데 마눌님의 배려로 혼자 극장을 찾았더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혼자 오신 여성분 몇 채 나머지 모두 커플 이었네요. 제 바로 옆에도 커플이 앉아서 호호 하하 거리고 크크 그래도 덕분에 영화상 세바스찬의 쓸쓸함과 애잔함을 몸소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쓸쓸하셨군요. 영화 끝나고 퇴장하는 관람객 모두에게 준 아주 예쁜 라라랜드 2018년 달력 은 덤 이었구요. 오 이런 것도 좋군요. 이런 좋은 영화는 정기적으로 재개봉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끝나고 혼자 집에 오면서 나중에 재개봉 전용 소극장 하나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오 좋은데요?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을 추진하신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좀 펀딩을 해서 십시 일반 돕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괜찮네요. 돈 돈 많이 벗으기 바랍니다. 에노야닉스님 라라랜드와 크리미널과 폭력의 씨앗이었습니다. 네 вещи앗 제가 녹음하기도 했던 로마서 8장 37절 재감상 했습니다. VOD가 출시되었고요. 다시 보니 다른 부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더 들어오더군요. 스포러가 될 것 같아서 쓰진 않겠지만 죄의 연세와 심판과 중보 등이 더 확연히 보이더군요. 영화 후반에 불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 심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속죄와 속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불로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불 심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결말에 전도사 기섭의 모습과 죽은 동생의 모습이 교차 편집됩니다 이 둘이 불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거든요 건방진 말로 들리겠지만 이 차이는 기독교인만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건방지네요 진보 성향이고 기독교인의 영화평론가 황진미 씨는 죄 지은 자 따로 회개하는 자 따로가 기독교의 정신인가 라는 한 줄 평가와 함께 10점 만점에 5점을 줬습니다 다른 평론가에 비해 더 박한 점수를 줬어요 이 평가에 이해는 가지면 동의는 할 수 없는 게 영화에서는 사회적 악을 고발하고 비판하지만 그것에 대항해 싸우는 길을 치켜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걷던 자가 회개기도, 즉 반성을 하죠 죄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맞서 싸우던 자가 회개기도를 하는 영화가 과연 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 그러나 방송편에서도 눈에 말씀드렸듯 이 영화는 사회 고발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 영화, 오롯한 기독교 영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더 좋다 그런 말이죠 나중에 미션을 갖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기독교의 정신은 정의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고 영혼과 마음이 바뀌면 비로소 그 인간들의 공동체인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정의를 위해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회가 정의롭게 되고 평화로워진다는 그러한 논리인 건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분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성경이 그리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싸우더라도 사랑을 갖고 싸워야 하는 거죠 상대의 영혼과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참 요즘 같은 시기 정말 말같이도 않은 말로 인식될 수 있어서 저도 교회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요 근래에 좀 큰 교회들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오고 하던데 그런 뉴스들을 보고 교회가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은 정말 말같이도 않은 말이죠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와 관련해서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사역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사역을 민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하고 활벗고 질병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민중들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뭐 쉽게 말하면 성전 가서도 막 뒤엎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금전적으로 민중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더 중점을 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하고 철취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직접 맞서 싸웠느냐 또 그렇게는 볼 수 없는 지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되는 거죠 민중들의 힘을 쥐업해가지고 그런데 십자가사역은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시생을 요구하는 게 십자가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석에 있어서도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이니 구원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영화 속 주인공은 스스로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싸움에 임했음을 자각을 한 거죠 나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싸우고 있는데 점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이 없이 싸웠던 거죠 죽은 동생은 그 사랑을 갖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했던 거고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무엇에 방침을 두고 있는가 사실은 그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사랑을 갖고 싸움을 시작했더라도 점차적으로 그게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차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영화를 갖고 기독교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화 팟캐스트나 기독교 팟캐스트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비스트 인터뷰 기사가 있다고 제가 써놨네요 거기에는 감독이 대놓고 기독교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다 기독교 내용과 해석을 그렇게 제가 써놨네요 감독이 로마서 강의 책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그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강의를 했죠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런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버전들이 그거를 거의 다 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로마서 8장 37절이니까 로마서에 관련된 책들을 섬적을 하고 감독이 굉장히 진지하게 신현식 감독이죠 진지하게 이 영화를 접근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본 영화는 아토믹 블런드 샤럴리즈 테론 주연작이죠 좀 지루하게 봤습니다 때깔은 세련되어 보이는데 편집과 이야기 전개는 느슨하더군요 러닝타임 40분 정도 남기고 후반 상대 팀을 건물 내에서 쓸어버릴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그 건물 싸움씬에서 방 안에 숨어 적과 격투하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 움직임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 반원을 그리더군요 그러나 인물이 동작을 할 때 또는 둘이 결투를 할 때에는 매우 정적인 움직임으로 배우들의 동작을 명확하게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여하튼 카메라의 반원 움직임이 매우 인상적이라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제가 직접 카메라를 준 것처럼 손으로 카메라 포즈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여 봤습니다 이런 짓을 제가 왜 했을까요? 단순한 반원 움직임이 아니라 앞뒤 거리를 조절하더군요 그래서 역동성과 함께 거리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인물 클로즈업 그리고 이어서 뒤로 물러나면 반원 움직임 이어서 풀샷으로 배경까지 보여주고 이어서 앞으로 가면서 반원 움직임 그리고 이어서 인물 클로즈업 이런 식의 카메라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작들도 제대로 보이고 인물들의 감정 표정까지도 잡으면서도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담으려고 했던 그런 카메라 움직임이 아니었나 또 한가지 이 씬에서 인상적인 것은 대결 구도를 카메라로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속도감과 롱테이크 착시 효과 기습 느낌 등을 함께해 주더군요 앞서 카메라의 반원 움직임을 설명했지만 포커스만 따지자면 초점 카메라의 초점만 따지자면 인물 A의 모습 이어서 인물 A와 B의 모습 대결 구도죠 이어서 인물 B의 모습 이어서 인물 A와 B의 싸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리듬감이 생기고 인물의 감정이 전달되고 대결 구도 즉 어떻게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데 싸움의 종반으로 갈수록 배우들이 지쳐서 동작이 느려지지만 이런 복합적인 카메라 변화를 통해서 끝까지 리듬감이 처지지 않게 하고 관객의 집중을 유발하는 거죠 이때 관객은 인물을 둘로 인식하는데 싸움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 화면에는 인물이 한 명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느낌 즉 기습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인물이 구도를 짤 때 보통은 컷을 나누어 인물 얼굴만 보여주지만 이 싸움 시에서는 롱테이크 즉 컷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전체 화면을 찍는 컨셉 때문에 저런 카메라 포커스 변화를 가진 것 같은데 롱테이크가 계속되는 심지어 그 장소에 관객이 있는 것 같은 착시까지 주는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성은 근력의 차이 때문에 남성보다는 액션 연기 때 그 쾌감이 적습니다 여성 배우의 액션에서 물론 액션의 종류나 편집, 카메라 움직임 등으로 이 단점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 여성 배우 윤소희씨 액션이 크게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아토믹 블런드에서는 일격 필살 류의 액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손 타격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무술 그래서 손이나 발을 내지를 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리꽂는 느낌 들더군요 옆으로 팔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내리꽂는 그런 느낌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호쾌함으로 어떤 분에게는 여성의 근력 단점에 결부되어서 느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팔에 힘을 팍 주고 내질러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둔탁해 보이지만 강단 있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저는 배우는 나름 열심히 그 액션 동작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집이나 카메라가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우의 이런 도구를 잘 살렸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느립니다 남성 액션에 비해 너무 느리게 보여요 게다가 카메라도 원거리에서 롱테이크로 정적으로 찍으니 더 느리게 보이죠 차라리 스티븐 시글 아저씨 같은 빠른 손동자로 때려잡는 약간 사기필 나는 액션이었다면 이런 느린 느낌은 적었을 텐데 하지만 이건 이 영화의 전체 컨셉이랑 배치되기도 하는군요 하하 라고 제가 써놨네요 이야기도 좀 실망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역사의 진보를 잃었고 착한 건 미국 혼자라는 건데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난리통을 보여줬단 말인가 싶더군요 라고 제가 써놨네요 전체적으로는 카메라가 여성 배우의 액션 단점을 더 돋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찍었고 그 영화 후반에 한 40분 정도 건물 싸움씬에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액션의 여러 쾌감들을 잘 전달하도록 카메라가 움직여주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네요 제가 쓴 거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1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30페이지 중에서 10페이지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도 1시간 조금 못되게 되어있고 이 정도가 딱 좋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파일 하나 통으로 그냥 3시간 다운로드 받는 게 더 좋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신지 저는 원체 긴 방송은 그것이 통이든 잘라서 올라가든 다 싫어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더 간편한 건 통으로 그냥 3시간짜리 올리는 게 더 간편하시겠죠 여러분들 한번만 다운로드 하면 되니까 그러네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제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올리는 게 더 좋은지 3시간짜리를 통으로 이렇게 올리고 다운로드 받는 게 더 좋은지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3개로 나누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러면 다운로드 숫자가 이렇게 더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꼼수가 있는 거죠 편집하기도 더 쉽고 사실은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자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7년 12월달 편을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화 결산 설문에 좀 참여해 주시고요 15일까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녹음할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좀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럼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에서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용어랑 나다니엘 블레이크랑 뭐가 있을까요 문 라이즈 킹덤 이런 영화들 2부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달 편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여러분이 써주신 것을 지금 1년이 지난 2018년도에 녹음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부를 가편집을 다 마치고 이어서 2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전에 써주신 것들을 또 녹음하고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때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써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새삼 읽으면서 좀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재미있게 청취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2부는 에너야닉스님의 댓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에 먼저 무한의 주인을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사무라이에 대한 영화 만화 원작을 읽은 것도 아닌데 순전히 기무라 타쿠야 주연이라는 점과 요새 제가 빠진 게임이 인왕이라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사무라이 게임이라 그 영향으로 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액션도 멋없이 밋밋하고 내용은 툭툭 끊기고 바람 캐릭터들의 향연까지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찾아보시지 말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1부에서 일본 만화 원작의 일본 실사와 영화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했는데 혹시 이 영화는 잘 나왔을까? 뭐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에너야닉스님은 네 재미없다고 보지 말라고 써주셨네요 보지 말아야 될 영화도 여러분 좀 써주세요 자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이거는 이것도 비교 감상이죠 에너야닉스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써주신 겁니다 1회차 감상과 2회차 감상 이렇게 써주신 건데 먼저 15일에 1회차 감상 써주신 거를 읽어보도록 하죠 1회차라고 쓴 거는 아시다시피 스타워즈는 기본으로 저는 극장 3회는 찍기 때문에 크크 벌써 3회차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번 작품 저는 굉장히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고 왔는데 벌써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다행히 오늘 저녁에 또 보러 갑니다 크크 평점을 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데 과거의 스타워즈에 안주하면 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이전의 영화의 설정과 인물 플로트 등이 이번 편을 계기로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디즈니가 이미 스타워즈 10편 11편 12편을 예고한 만큼 더 이상 과거 스타워즈 시리즈에 의지해 이 프랜차이즈를 끌고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한 듯 이번 8편을 통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좋게 다가와서 매우 좋은 평을 주고 싶고요 디즈니가 지금 여러 판권들 혹은 여러 영화 제작사들을 다 자기 밑으로 가지고 왔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블 영화도 디즈니로 포함이 됐고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 2편을 만든 감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뿐만이 아니라 마블 세계관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났는데 결국은 디즈니의 철학 거기에도 많이 어긋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속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워즈 루카스 필름인가요? 그것도 지금 디즈니 산하로 들어갔죠 그래서 디즈니가 지금 이 회사만의 개별 스트리밍 서비스를 게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만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디즈니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등등의 회사들이 각자의 판권 콘텐츠 그 다음에 제작자들을 거느린 그런 회사들이 각자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게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참 제가 1부에서 애드립을 안 친다고 했는데 또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현지화 전략을 특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사실 일본에서도 애니메이션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넷플릭스는 거대 글로벌 회사니까 과감하게 일본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자본을 투자해서 아주 양질의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넷플릭스에서만 서비스하는 그런 거고 한국에서도 한국에는 좋은 극작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얼마 전에 봉준환 감독과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글로벌 회사니까 거대 자본을 투하할 수 있는 콘텐츠 다양화되고 또 세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넷플릭스를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디즈니, 아마존, 넷플릭스 등등등 업체가 생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는 넷플릭스 하나만으로도 디즈니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즈니 작품은 디즈니 스트리밍 업체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멍청이가 아닌 이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경쟁사에서도 서비스하게 둘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좀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쪽의 경쟁사를 통해서 서비스 했을 때 그 수익이 더 많다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들 뭐 디즈니, 아마존, 넷플릭스는 정액제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모든 회사들을 다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양은 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금전적으로 더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좀 후자 쪽에 좀 방점을 찍는 편이라서 왜냐하면 요새 추세가 뭐냐면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라기보다는 업체 편의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소비자들을 위하는 척 창작자들을 위하는 척 하고 보이지만 속을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런 상업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뭐 그러네요 뭐 디즈니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스트리밍 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뭐 꺼려하시지 않겠죠 오히려 더 기뻐하시겠지만 뭐 그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괜한 애드리블 자 에네이닉스님 글을 계속 읽어보죠 여하튼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한 것이 좋게 느껴졌다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은 스타워즈 팬들이 별로 없어 보여서 별 도움이 안 될 듯 하지만 영화관 메이크업 핀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난무하는지라 가급적 아무런 정보에 습득 없이 감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타워즈가 처음이신 분들은 최소 7편 일곱번째 깨어난 포스편 선감상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디즈니가 폭수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독가점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마블 영화나 스타워즈 영화나 만드는 족족 디즈니 마법이 입혀져 좋은 작품들이 나오니 뭐라 할 수가 없네요 그저 호객님처럼 계속 만들어만 주십시오 할 수밖에요 우픈 현실이죠 그 작품의 광팬으로서는 또 작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또 거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다 보면 우려할 정도도 있기 때문에 음... 그 회사들마다 각각의 또 그 캐릭터들이나 작품들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유지 발전시켜 줄 수만 있다면 디즈니 산화로 들어가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겠죠 돈을 더 투자금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러한 또 우려도 있긴 하죠 네 그리고 18일날 다시 2회차 감상하셨네요 두번째 감상 한국에서는 역시나 힘을 쓰지 못하는 스타워즈입니다 2주 정도면 극장 내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한번은 더 가야겠네요 미국에서는 금토일 3일만에 2억 2천만 달러를 버려드렸는데 정말 한국과 미국 간에 온도차가 많이 나는 스타워즈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본 편이지만 이번 편은 개봉 후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영화에서 좋게 보았던 점들이 불호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나빴던 이유가 되더군요 또 그런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고 이해도 되고요 다만 라스트 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스타워즈 팬이 아니라며 뜨내기 취급하고 스알못 스알못? 스타워즈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며 비하하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 또래 아이들이 우레메 보면서 환호할 때 저는 포스와 다스베이더에 빠져있었고 불혹의 나이를 넘긴 지금까지 스타워즈 주제가만 들어도 가슴이 마구 요동을 치는 스타워즈를 정말 사랑하는 팬이거든요 색상 한쪽은 스타워즈 관련 프라모델과 피규어가 차지하고 있고 늘 휴대하고 다니는 우산에는 다스베이더 형님이 자리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편을 좋아하면 진성 스타워즈 팬이 아니라니요 뭐 그러려니 하지만 섭섭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라스트 제다이는 중대사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이제 새로운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작품이라 평하고 싶습니다 그 변화를 저는 좋게 받아들인 것이고 불호인 분들은 그 변화의 방식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절대 이 호불호가 팬심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저 모든 분들이 포스와 함께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군요 섭섭한 마음이 아주 10분 느껴지는 그런 두 번째 감상글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상대방을 좀 비하하는 분들도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세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도 너만큼 이 작품을 좋아하는 팬심은 뒤처지지가 않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온라인에서 보면 공격적으로 말씀들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공감을 표하고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세상의 단점 중에 하나겠죠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스타워즈 광팬의 그런 리뷰를 읽어보았고요 그 전에는 일본 만화 원작의 실사와 영화 무한의 주인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봤네요 언제쪽에 제가 봤던가 싶은데 1년 전에 제가 보고 썼네요 처음에는 좀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공감은 갔지만 왜 이 정도로 영화가 칸에서 대성을 받았지 싶었거든요 단순한 관료주의 지나친 요식주의 공급자 편의주의 등을 비판하면서 궁시렁대는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선별적 복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진 유럽의 민낯을 까발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미국 트럼프 당선을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진보적이고 윤리적인 가면을 쓴 채 의스대던 미국민의 민낯과 욕망이 고스란히 모아진 결과라고 봅니다 추악한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겉모양만 세련되고 진보적이고 점잖은 척 하던 것들이 돈 앞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저는 보수의 프레임도 무섭지만 진보의 프레임도 위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단 하나의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과 사건을 진단할 때 매우 끔찍한 결과가 속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에 백인 남성 실직자 혹은 육체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트럼프의 당선을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진보는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의 마음을 가져오지 못했는가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건 뭐 자기 자유니까 충분하지만 그 트럼프를 뽑은 유권자들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상대 진영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그런 취급을 하는 건 그건 좀 피해야 될 거죠 진보가 왜 그들을 가져오지 못했나 그 중에 한 원인으로 진보가 너무 이념과 구호에만 매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윤리적 당위에 빠진 거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돼 사람들이 이 길을 좋아해 줄 거야 이렇게만 말을 한 거죠 물론 거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밑바닥 사람들의 실제 상황과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마음과 욕망을 들여다보지 않고 깃발 하나 딱 세워놓고 이 깃발이 오르니까 시대정신이니까 너희들 따라와야 돼 따라오는 게 옳은 거야 라고만 말을 한 거죠 이게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원래 있지 않던 사람이니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제가 또 괜한 애들이 클났네 계속 읽어보면 유럽도 겉으로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인종차별과 폭력을 가하고 있고 아프리카나 미얀마의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에 저지른 식민지 지배의 잔재라는 걸 모른 척하죠 저는 이 영화가 현재 21세기 유럽도 멀쩡한 사람이 죽고 몸을 팔고 절도를 하는 불합리성과 부조리함의 폭주 기관차라는 걸 적절한 거리감으로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이른바 진보 성향 관객과 진보 진영에 더 많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 진영도 이 영화의 가해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냉정하게 내치고 인간미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산 엘리트의 지지를 받으려는 속내를 지금껏 여실히 드러내왔거든요 어느 이념 어느 진영만이 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행하여 왔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념을 선택한 거지 이념이 우리를 선택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념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이념에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이죠 우리의 현실이고 영화의 결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현실 자체를 사진 박듯이 스크린에 보여주어야 했다고 봅니다 현실 자체를 얼마 전에 박화영 녹음한 게 또 떠오르네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연기자들 연기도 매우 좋더군요 수진님도 19일날 답글 써주셨네요 무슨 영화 봤어요?에는 댓글을 달지 못했지만 저도 올해 초였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부류의 주인공들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관료주의와 투쟁하다가 쓸쓸히 그리고 씁쓸하게 끝을 맞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슴이 많이 먹먹했네요 강시네님 말처럼 우리가 보는 유럽 국가들의 훌륭한 복지 제도 이면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을 날것으로 생생히 보여주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19일날 답글로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비교함성이네요 녹음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나다니엘 블레이크 였구요 요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너무 뻔한 공식 아니냐 성질 고약한 할아버지의 인생 갱신기 뭐 그런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패턴으로 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보다보면 생각할거리들을 많이 이 영화가 짚어주고 있는걸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을겁니다 자 밥보다 영화님이 17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라 반가우시죠 저는 더 반갑습니다 바쁜건 짬을 내겠는데 몸이 요기저기 아픈건 마음의 여유를 뺐더라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밥보다 영화님 1년전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1년전 그를 보는 지금도 이렇게 반갑네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지금은 건강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꽤 춥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바쁘다 영화님 써주신 것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틈틈이 본 영화들 올립니다 산상수훈 남주가 백윤식씨 아들 승려감독이 만든 기동영화라죠 냉큼 받는데 쏘쏘 극장에 저 혼자더라구요 크크 오가는 대화가 몰입되기엔 너무 심하게 어색하던거 느꼈습니다 이거 보고 강시련님 녹음하신 로마서 8장 27절 들으니 제 취향은 로마서구나 싶대요 추천 노 이렇게 써주셨네요 산상수훈 이거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정도는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나온거거든요 거기 보면 팔봉 얘기도 산상수훈에 나오고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굉장히 좋은 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고편을 좀 봤거든요 산상수훈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평가하고 그런것도 좀 있더라구요 물론 그런 영화들이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게 깊이가 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저는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범죄도시 보셨네요 왜 그럴까요? 취향탓 전 거의 눈을 가리고 봤어요 머리를 방해하는 도끼와 폭력 모두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폭력적인 수위가 좀 세긴 했죠 그 외에 I can speak 택시 운전사 남한산성 설문에 참여했지만 가슴 뛰며 본 제 취향 영화는 남한산성입니다 잘 듣고 자주 올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저희 설문도 참여해주셨군요 제가 방송 초반에 이거 공지를 안 드렸네요 정신이 나갔네요 제가 지금 저희 2018년도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위터나 블로그 오셔서 설문 링크 클릭해서 설문 참여해 줄 수 있고요 15일까지 받고 있는데 이 방송편이 한 며칠 전에 올라갈 것 같네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일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낫기 때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작년에 참여해 주셨군요 박보대 영화님 감사드립니다 남한산성 정말 좋은 영화고요 이거는 넷플릭스든 뭐든지 간에 판권이 팔려서 세계에 많은 관객들이 보셨으면 하는 한국에서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박보대 영화님이 여러 영화들 써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저희 블로그 쪽에 찾아와 주시고 계속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시님 글 읽어보겠습니다 18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원님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다들 눈길에 미끄럼 주의하세요 토일 생방 아주 재밌었습니다 많은 분들과의 소통도 좋았고 영화음악 퀴즈도 좋았습니다 노트북 7대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이거 노트로 바뀐 거 아닌가요 노트 7권으로 저에게 작년에는 강신영화제를 오디오 생방송으로 카카오티비 쪽으로 했었죠 그때는 영화음악도 같이 중간중간 받아 틀고 그 음악을 맞추는 그런 이벤트 속 이벤트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참 그때 긴장도 많이 되고 생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게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고생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때 찾아와 주셨던 청취자분들 채팅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잡는다 부셨네요 큰 기대 없이 감상했는데 딱 그 정도의 재미만 준 작품이었습니다 초중반의 긴장감은 좋았지만 마지막까지 그 긴장감이 이어지진 않았구요 범인의 정체도 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어서 김이 좀 빠지는 감도 있었습니다 백윤식 성동일 배우의 연기는 좋았지만 배종옥 배우님은 소모된 느낌이었구요 다만 한국사회의 큰 숙제거리인 독거노인과 노인빈곤 청년빈곤 문제가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심각한 영화는 아니고 한가한 주말 오후에 집에서 편안히 볼 만한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밑에 답글들 다 청취자분들 달아주셨네요 데이빗 백곤님이 크크크 노트북 7대가 저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토요일에도 채팅 보고 좋다고 웃었는데 아직도 재밌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앤오아닉스님이 영화 하나 같이 보고 의견 나누는 정모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 백곤님께 노트북도 한 대 나눠 드릴 겸 해서요 크크 하지만 다들 바쁘시니 만나기도 힘들테고 막상 만나면 많이 서먹하겠지만 써두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에서는 막 재밌게 서로 농담하고 그러다가 정작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굉장히 정적이 흐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막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농담을 재밌게 하고 분위기를 분위기 메이커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숙기도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정색할 것 같네요 수진님이 19일날 강신혜님 노트북 7대 사러 가신답니다 문구점으로요 네 공책 그거요 물론 그 중 한 해는 제 것입니다 추운 날씨 모두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수진님이 참 감사합니다 노트북을 공책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작년 강신혜정화제에는 버전이 3개가 있는 거죠 생방송 버전이 있고 팟캐스트에 올린 업데이트 버전이 있고 OST 음악이 들어간 음악 버전이 있습니다 그때 참 재밌었던 것 같네요 원본을 한번 다시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원본은 더 재미있겠죠 에너아닉스님이 보시니 반드시 잡는다 였고요 총수부 김씨님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들립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11월에는 컨디션이 별로여서 극장을 잘 못 갔는데 이번 달에는 컨디션이 좀 회복되어서 극장 좀 다녔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저도 이거 보고싶었는데 아직도 못봤네요 미루고 미루다 극장에서 내릴 것 같아서 막차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이 더 재미있었는데 이번 건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블란첸 여사님의 후덜덜 포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센신신 더 비기닝 설마 비기닝이라 후속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극장을 나왔습니다 원제는 아메리칸 어센신신이었던데 당체 왜 어센신신이 들어간 건지 이해가 잘 쩜쩜쩜 기억의 밤 스릴러를 가장한 공포물 친절한 설명이 저같이 이해력 딸린 사람에겐 좋긴 하겠지만 영화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장항준 감독이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은 된 듯 합니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도 보고 싶고 빈센트도 재감하고 싶네요 1987이 그렇게 잘 빠졌다는데 기대가 되고요 웹툰 거의 안 보는 저도 완주한 신과 함께도 영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청소년 김씨님은 저희 방송 초창기때부터 청취를 하고 계신 분이고 저희 방송 초창기때 여러가지 개선점 건의 이런 것을 해주셨고 그런것들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배웠죠 지금도 청취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블로그 쪽에 한번 흔적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지님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호랑이의 담배에 피던 2003년도 쯤에 와 2003년이면 지금 15년 전 와우 그때 볼 기회가 있어서 그때 다 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보고 있으니 그때 제대로 안 본 거였더라고요 노세한 기억력 사실수도 요즘 출퇴근하면서 옥수수로 보고 있는데 옥수수라는 그 스트리밍 매체죠 갈아타는 정류장을 몇 번 놓치곤 합니다 와 그 정도로 아주 머릿폐서 보시는군요 2001년에 만든 10부작 미드인데요 미국 드라마 영상 사운드 편집 등 훌륭하고 뭐 요즘에 나온 영화 10편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2017년에 이걸 써주셨으니까 14년 전 작품인데도 아직도 보기에도 이렇게 좋게 보시는군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다시 봐도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편 정도 남았는데 보기가 아깝네요 사실은 몇 달 전 던케르크를 보면서 이 미드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때문에 다시 보기 하는 것 같습니다 NYX님이 수지님께 제 노트북을 헐값으로 둔갑시켜 주시다니 공책으로 저도 밴드 오브 브라더스 너무 재밌게 봐서 DVD 세트도 구매했었습니다 다시 보고 싶네요 전 다음에 나온 퍼시픽도 나쁘지 않게 봤었네요 물론 저희 최고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이지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다 뭐 좋은 작품들이네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전쟁 영화이면서도 그런 휴머니즘 있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고요 제가 19일날 JTBC 예능 전체 관람가 10회를 보고 써놨네요 방송 처음부터 관심을 두고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영화 감독들이 3천만원 정도로 제한된 예산으로 단편을 찍어서 그 수익을 독립영화 발전을 위해 쓰고 신인배우들을 오디션으로 뽑아 작은 역이라도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작품으로만 접하였던 상업영화 감독들의 평범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고 방구석 1열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예능 그리고 영화 소개를 좀 더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관련된 감독들이든 작가든 배우든 출연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JTBC 쪽에 JTBC PD 중에 영화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봐요 그래서 계속 예능과 영화를 이렇게 좀 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방송 진행은 단편 메이킹 분량 플러스 단편 상영으로 나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 작업이 고스란히 선보이는데 평소 일반 관객이 모르던 세계라서 그 작업을 지켜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더군요 영화는 분명 감독의 역량이 크게 좌우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업, 분업 하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란 걸 알려줍니다 제작 PD, 미술, 분장, 카메라 감독, 조명, 음악 감독, 조감독 등등의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독립영화 제작 여건이 어떠한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0회부는 비밀이 없다의 이경미 감독 단편이 나오는데요 이영애씨가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고요 이경미 감독의 단편작 아랫집이 영화적으로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 이곳에 적고 싶지는 않네요 단편 아랫집 뿐만 아니라 10회분량 전체를 보면서 사실 좀 반성을 했습니다 상업작품인 비밀은 없다를 그리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 이런 감동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새롭게 들더군요 그 개성을 제쳐두고라도 평범하게 대중적이며 서사편향적인 영화만을 제가 상찬해 왔던 게 아닌가 몇몇 회차 전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명세 감독이 단편작업을 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분을 꽤 좋아하는데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걸레작들은 실망을 좀 했지만 여하튼 이 방송에서 찍은 이명세 감독의 단편 그대 없이는 못살아의 퀄리티 평가는 차치하고 이러한 독보적인 감독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면서 열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에 뭔가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메이킹 화면을 보던 다른 감독들도 울음보가 터지고요 이명세 감독의 서사와 이미지가 균형을 좀 이룬 잘 만든 영화 좀 빨리 보고 싶네요 이경미 감독도 분명 어느 때에는 그 개성을 유지 발전하면서도 대중의 관심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하고 또 우리에 계속 숨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분이 얼마 전에 결혼도 하셨고 에세이집인가요? 책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미 감독님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린 독가점이든 수직 계열화이든 그런 말은 뒤로 하고 현재 우리 자체가 너무 상업적인 재미와 결과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너무 예술적인 평가에만 몰두해서 오히려 이런 감독들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써놨고 덧글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두 가지 논란 그런 것도 제가 써놨는데 그건 뭐 패스하겠습니다 데이비 백곰님이 12월 20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 수다님 크리스마스에서 연말 분위기까지 환장하는 저인데 이맘때쯤에 딱 하나 교통체증만 아름답지 못하네요 오늘 메가박스 심리학 읽는 영화관 12월 상영작 보러 가는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혀서 찔끔찔끔 가다보니 멀미가 좀 심하게 났습니다 속이 너무 안좋아서 정말 쾌속 질주가 간절한 저녁시간이었네요 문라이즈 킹덤 보셨네요 웨스 앤던슨 감독 연출 유명 배우들 대거 출연 동화같이 예쁜 영상 90분 살짝 넘는 깔끔한 러닝타임 2012년 작품입니다 제게는 두번째 혹은 세번째 관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웨스 앤던슨 연출작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라이즈 킹덤은 유일하게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마음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는 영화관에서 감상하지 못해서 크게 보기 위해 또 보러 갔습니다 아 영화관에서 보신 모양이군요 내용보다는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화면들 성장기 소년과 소녀의 사춘기 아이들의 사랑을 다룬 동화의 탈을 쓴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조숙 발칙해서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번 더 보더라도 감상평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래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화상의 두 주인공 소년 소녀처럼 성숙한데 제 마음속의 성장기 아이들의 상의 모습이 너무 핵맑고 순수한 것 싶기도 하고요 웨스 앤던슨의 연출작들 중 이 영화는 비교적 편히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화에서는 색감이라든지 좌우대칭, 예쁘고 아름다운 소품, 배경이 너무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 이야기까지 밀도 넓게 빽빽하게 짜여져 있으며 대사 또한 한 줄 한 줄 의미있게 혹은 재미있게 다가오기에 그의 매 작품 모두 첫 관람때는 따라가기 조금 숨이 찬다는 느낌이 항상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눈은 매번 처음 본 것이냐 호강하고 오네요 두 눈은 매번 쉴 틈이 없습니다 웨스 앤던슨 감독 작품 중 문라지 킹덤 이 한편만 보신 분들 계시다면 얼른 다른 영화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미가 덜하기도 하고요 이 한편으로 그의 스타일에 대해 규정 지어버리고 다른 작품들을 안 보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밑에 2002년 작품인 로열 테넘밤 강력 추천드립니다 느낌표 5개 제가 이때까지 봤던 영화 통틀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최고의 작품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구성된 개개인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그리고 그들 몇몇 혹은 전체가 함께 했을 때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매 등장인물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만의 확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 앤던슨의 모든 작품이 그렇듯 미적 갈증도 제대로 해소시켜줍니다 저는 강박적이고 예쁘고 따뜻하며 흥미진진하고 웃기고 발칙한 가끔 약간은 잔인한 그의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웨스 앤던슨 최고 강추드린 만큼 특히 로열 테넘바움에서는 모든 부분을 고루 만족하며 감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첫 감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와 저게 어떻게 10년 전 영화지? 와 하면서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구성과 이야기와 스타일 또 많이들 보셨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좌우 대칭, 인물과 사물 배치, 화면 구성 등을 통해 저의 약간 강박적인 구도 배치와 좌우 대칭에 집착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화가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화면을 구성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특히 좌우 대칭이 예쁘게 정돈되서 마저 떨어지는 걸 보면 마음이 쾌합니다 어딘가에서 웨스 앤던슨의 작품을 사랑스러운 강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문라이즈 킹덤 말고 웨스 앤던슨 감독의 다른 연축작을 보시길 서른 마흔 다섯 판 보시길 다 보시고 시간 남으시면 문라이즈 킹덤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른 마흔 다섯 하니 영화 바람도 다시 감상하고 싶네요 바람에 나오는 대사였던가요? 바람도 재밌었죠 그리고 이어서 심리학 읽는 영화관 강연 내용은 지난번에 관람했던 10월편 프랭크를 다뤘을 때 비해 크게 와닿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로 사춘기, 자아중심적 사고에 대해 다루었고 사랑에 관한 내용도 조금 있었네요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연예인 관계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정말 딱 그 상대방을 원해서 사랑을 하고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그 시점에 그러한 관계가 필요해서 사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서로 그러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한다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필요로 했던 만큼의 감정 딱 그만큼은 채워지면 안녕 하고 떠나가고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둘 중 한 명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한다면 더 안타까울 것 같네요 다들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돼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한 사랑과 연애와 결혼을 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는 저는 지금까지의 인연들 중 과연 몇 사람과 제 입장에서 진정한 점점점 매번 난 혼자가 더 좋다면 관계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그러네요 중요한 얘기네요 이 말씀이 이게 좀 달리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좋아해서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선택한 건지 음... 이거 뭐 같은 말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상대방이 싫어지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그 두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저 내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더 나와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수지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데이빗 백곰님 덕분에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웨스 앤더슨 기억하고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을 봤는데도 감독 이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 웨스 앤더슨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블로그 쪽에 앤오아닉스님이 주키퍼스 와이프 보셨네요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독일의 침공으로 폐화가 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부부가 유대인들을 동물원에 숨겨주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전정보 없이 영화를 봐서 처음엔 전쟁에서 남겨진 동물들에 관한 영화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다보니 동물들은 초반에 싹 죽어나가고 결국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좀 지루한 편입니다 그 턱 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있는 흠이 파져있는 그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엉덩이 모양이네요 진짜 보니까 쌍켜 보니까 그게 이제 유전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좀 강인해 보이죠? 그런 모양이 주제나 소재가 다 좋았지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제스카 차스테인이 이런 좀 진지한 영화들의 주연을 자주 만내요 자 1987을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써주셨고 에나닉스님 글부터 운 좋게 시사회에 당첨되어서 미리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잘 빠지게 나왔습니다 거의 남한산성급으로 영화가 무겁긴 하지만 중간중간 유머도 있고 김태리, 강동환이라는 예쁘고 잘생긴 배우가 살짝 썸을 타주기도 해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칫 밋밋하게 느껴질 겨를도 있으나 그 부분을 배우들의 호연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잘 메운 느낌이었습니다 큰 사건이 등장하거나 하진 않지만 마무리 부분에서는 눈물도 고이고 작년 촛불집회 생각도 많이 나고 마음이 참으로 찡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국 영화 중 최고였던 남한산성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영화상의 고증을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 1987은 당시 시대를 재현한 고증이 지금까지 나온 어떤 시대극보다 뛰어났습니다 촬영지나 소품 등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잘 재현되어 있었구요 이런 고증과 당시의 상황이 어찌 보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주기도 했구요 특히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실제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나오는데 그 중 한 장면에서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스포가 되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똑같이 재현을 해놨더군요 그런데 이 소품 재현에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개봉하면 직접 눈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그 신발 부분이었던 걸로 나중에 써주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주연이 따로 없는 영화인데 정말 많은 유명 배우들이 열연을 합니다 그나마 주연이라 할 수 있는 김윤석 배우는 정말 포스가 엄청나더군요 황해와 남한산성에서 보여주었던 연기가 합쳐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정우 배우는 조연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분량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장면마다 탁월하구요 오히려 하정우 배우보다는 김태리, 강동원 배우의 비중이 더 높은데 두 배우 모두 연기도 좋고 영화의 비주얼 담당 역할을 톡톡히 해내더군요 특히 강동원 배우는 개인적으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동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이야 네 맞아요 저도 그랬네요 이외에도 설경구, 유혜진, 오달수, 박희순, 고창석, 김의성, 조우진, 여진구 등등 정말 얼굴 보면 알만한 배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자신의 맡은 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련을 보여줍니다 아마 모든 배우들이 이 영화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 듯 보이고 그것이 연기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현 배우는 직접 학생운동하던 시기를 담은 영화에 직접 출연하게 되어서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더군요 비록 박중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는 악역을 맡긴 했지만요 크크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많이 등장하면 영화가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데 각 배우들의 분량 조절이 탁월하고 상황에 맞게 배우들을 등장시키고 퇴장시키는 좋은 연출로 그런 산만함은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1986년에 서울로 오셨는데 바로 다음 해인 1987년에 서울이 정말 시끄러웠던 기억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도 또렷합니다 당시 종로 근처의 어머니와 영화 보러 갔다가 체류가스 마셨던 기억도 나고요 같이 살던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너는 커서 데모하면 안 돼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하셨던 했습니다 아 그 현장에 계셨었군요 이제는 당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은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우고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1987은 그렇게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한 헌사와 같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12월 20일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을 테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한번 당시 희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1987년의 그 항쟁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들이 거머쥐을 수 있었던 거죠 개헌 논이 나오면서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각제는 정부 수반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니죠 그러한 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는가 개헌 논의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수진님도 보셨네요 1987 2017년 마지막 영화로 1987을 관람했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렇게 큰 희생을 가져왔던 싸움의 결과로 당선된 사람이 참 ... 노태우죠 제가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따금 보였던 도로에 있는 요즘 도로 표지판 빼고는 거의 모든 배경이 당시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점 훌륭했습니다 각종 세트와 CG로 했겠지만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영화 씬과 함께를 볼 때 덱스터라는 회사명이 크게 눈에 띄던데 이번에도 엔딩 올라갈 때 그 회사가 많이 보이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영화 쪽에서 유명한가 봅니다 뭐 그래도 상업영화이긴 하지만 올해 80년 87년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연달아 모두 개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택시운전사도 있었죠 영화가 순규로 오빠님도 1월 2일 날 써주셨는데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월 1일 1987 보고 왔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군부독재 역사문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까메오가 나오는 부분은 재미있는 요소긴 한데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 과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검사, 기자, 시위 전문가 수감된 제아인사, 학생 등등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데 딱 감정이입하기엔 너무 비중이 분산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정우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강씨장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정서적 공감을 하기엔 비중이냐 캐릭터는 오히려 악당인 김윤석입니다 영화 초반에 하정우 대 김윤석이 될 것 같은 분위기라 긴장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정우는 영화에서 사라져버려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운전사보다는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신해 오시는 분들 올해 좋은 영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정서적 공감? 그러네요 제가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윤석을 중심에 두고 주요 인물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지점도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비백곰님이 1월 3일날 답글 써주셨네요 순길오빠님 12월 댓글 보았는데 작년에 영화 100편 보셨다고 감동받았습니다 크크 영화관에서 보신 것만 세신 건가요? 그리고 영화는 나 홀로 관람하는 게 최고죠 저한테 영화 같이 보자고 하는 건 그다지 안 좋아합니다 혼자 보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크크 영화관에서 본 게 100편이라고 1월 7일에 다른 댓글에 순길오빠님 답변을 써주셨고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올해도 설문 참여하시면서 써주신 거 보면 100편 이상씩 150편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혹은 그 이상 보셨겠죠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 한국 영화 산업을 살 쥐고 계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이시네요 1987 비교 검사 해봤고요 저희 방송편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청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를 여기서 마칠까요? 2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거의 1시간 정도 끊고 있네요 1부도 원본 분량을 1시간 넘었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한 50 몇 분으로 잘리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는 강철비 비교 감상도 나오고 뭐가 있을까요? 너는 착한 아이, 위대한 쇼맨, 툴리피버 이런 작품들 써주신 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구요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12월 15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설문이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오시면 링크 타실 수 있구요 그러면 저는 3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3부에서 다시 오죠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달 편 3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있었던 것을 뒤늦게 1년이 지나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부 편집을 마치고 2부는 편집 중에 있구요 그런 와중에 3부를 녹음하고 있는데 1부, 2부 모두 제가 좀 쓸데없는 애드립을 많이 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좀 너그럽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구요 많이 불편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부는 강철비 이거 비교 감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철비도 녹음을 했었죠 제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강철비 30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과몰입하며 봤습니다 유머도 있고 영화적 재미와 완성도도 있습니다 액션씬이 의외로 많은데 물량 아끼지 않아서 좋더군요 근데 아쉬운 느낌도 더불어 강하게 들구요 이렇게 써놨었고 제가 청소구 김 시인님도 강철비 최근 한국 영화 중 남한산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양우석 감독의 전작 변호인이 결코 얻어 걸린 영화가 아니라는 걸 새삼 확인했구요 화면의 질감과 음악이 굉장히 좋았고 정우성과 곽도원의 케미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구요 이렇게 써주셨구요 앤오아닉스님이 12월 28일날 써주셨네요 내일 신과 함께를 예매해 두었지만 감상글을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인지라 아마도 이번 강철비 감상글이 올해의 마지막 감상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신혜님의 방송을 듣기 전이지만 소개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송 올리면서 항상 한 줄로 소개글을 올리죠 적어놓죠 재미있게 즐길 만한 오락적인 요소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화끈한 액션과 총격씬에 막강하고 악랄한 악역도 등장하고 무엇보다 두 주연 배우의 개그씬을 비롯한 케미가 빛나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다루는 주제가 사뭇 무겁더군요 남북문제 더 나아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에 얽힌 관계를 이토록 질설적으로 그려냈던 영화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기도 했구요 대한민국 국면으로 태어날 이상 숙명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 애써 외만하려 하고 또 무덤담해지려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골치 아픈 얘기를 마구 풀어버리니 아무리 액션과 유머가 좋고 캐릭터가 살아있는 좋은 영화라 해도 특히 젊은 층의 공감을 얻기고 싶지 않아서 흥행에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지루하다니 재미없다니 말하다고 하긴 저도 저 나이에는 이 영화를 봤다면 아마 어렵다 재미없다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 결말 부분에 진행이 너무 급작스러운 느낌이 들어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연성 떨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하며 약간은 조악했던 CG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남북 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은 정말 도발적이고 문제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영화의 만듦새와 상관없이 저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도 강철비 영화 참 좋습니다 극장 상영 내리기 전에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화가 흥행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추신으로 정우성 배우와 곽도원 배우가 시전했던 아재 개그의 답을 저는 왜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저씨이시군요 두 번째로 시사회 무대 인사 중에 곽도원 배우가 저희 영화에 지디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그분께서 직접 와주셨습니다 하면서 뒤쪽 좌석을 가리키자 관객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다 하더군요 그때 곽도원 배우가 오긴 지디가 여길 왜 와 곽도원이랑 정우성 봤으면 됐지 했다고 하네요 크크 아주 흥이 많은 배우죠 곽도원 배우가 그리고 부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조악한 CG라는 표현은 극히 제 주관적 기준이긴 합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CG에만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붓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이다 보니 그런 영화와 강철비를 비교하다 보니 강철비의 어떤 CG 장면 중에 일부가 조악하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개성공단 폭격씬은 좋았는데 그 후에 비행기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면과 일본 이지스함 장면 등은 좀 눈에 거슬리더군요 그리고 CG 부분 연출 중에 과도한 클로즈업이 자주 나오더군요 완벽한 CG가 아닌데 이렇게 가깝게 들이대니 더 어색해 보이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기준에는 요새 나오는 대작 게임들에 등장하는 동영상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게임의 동영상 정도 수준 그런데 써놓고 보니 조악하다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하네요 크크 어색한 CG 정도로 받아들여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데이비빼꼼님이 29일날 답글로 앤아닉스님 글에 답글로 써주셨네요 강철비 손익분기점 주말 안에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영화 왠지 마임이 쓰이네요 저는 말씀해주신 CG 부분 저도 딱 게임 영상 같다고 느꼈기에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약간의 판타지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높은 완성도의 그래픽이었다면 당장이라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무서울 뻔했네요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정우성 배우가 연기를 잘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 슬픈 눈빛이 기억나네요 정우성 배우는 연기 잘 하시는 남자 배우와 함께 했을 때 빛을 발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도원 배우는 아예 극중 인물 그 자체였고요 가상의 캐릭터라기보다 어 딱 저런 사람 주위에 있는 것 같은데 싶은 연기를 보여주셨네요 크크 직설적인 대자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비해 이렇다 저렇다 평갈라 가면 논쟁을 열지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은유와 암시와 열린 결말이 넘치는 영화들 가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줘서 사리지 않고 전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해 주어 좋았습니다 음 그러네요 정말 시원하게 그냥 감독이 원하는 걸 보여주죠 너무 제 취향이 아닌 말장난을 자꾸 해서 부담스러웠던 것 빼고는 좋은 영화라 생각하기에 더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극중에 나왔던 깨깨국수에서 홀로 웃음 터졌습니다 크크 단어가 재미나네요 또 초반에 곽도원 배우가 아들에게 너 친구들에게 싸가지 없다는 말 자주 듣지 넌 내 아들이 맞아 하는데 웃겼습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하루 전에 따로 또 강철비 감상글을 써주셨네요 28일날 안녕하세요 강시대 수사님 저는 휴대폰으로 써도 글을 하늘나라로 보내네요 네 저희 블로그 이거 댓글 계속 날아가네요 저도 얼마 전에 막 날아가고 주인장이든 뭐 청취자든 가리지 않고 글을 날려버리는 블로그 이 팩이 대단합니다 강철비 영화 좋네요 액션 좋고 완성도 있고 이야기도 괜찮고요 특히 초반부 입 벌리고 약간 찌푸려가며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긴장감 있고 슬프고 재미도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도 확실해 보여 좋았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웃긴 부분도 있었네요 저는 웃음 코드가 좀 이상해서 남들 웃을 때 잘 안 웃는 편인데 두세 번 정도 소리 내서 웃었습니다 저도 좀 웃음 코드가 남들과 달라가지고 관객들과 같이 웃을 때도 있는데 관객들이 웃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저 혼자 막 낄낄거리고 극장에서 아니면은 다른 분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웃는데 저 혼자 심각하게 영화 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런 좀 객관화 시켜서 볼 때 무슨 코미디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드래곤을 싫어하는데 마지막 지음의 두 철우들이 차 타고 가는 장면에서 지드래곤 노래가 슬프고 좋게 들렸네요 난생처음 영화가 지드래곤을 데이빗 백구님께 아주 잘 전달했군요 후반부가 좀 아쉬운 거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보아서 결말이 더 아쉬웠네요 다른 부분도 다 별로였다면 아쉽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나름 신선하긴 했습니다 결말이 이 글이 정말 올해 마지막일 것 같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재밌는 영화 많이 보시고요 행복합시다 우리 이렇게 써주셨네요 수지님이 데이빗 백구님께 글을 남겨주셨네요 1월 2일날 저도 글을 많이 날려본 경험으로 어디에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메모장 또는 워드 등이 미리 글을 써놓고 복부츠로 등록하거나 등록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쓴 글을 컨트롤 C로 한번 복사한 후에 등록을 누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 크롬 브라우저로 글을 쓰면 좀 안전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 블로그 주인장인데 주인장 글도 날려버리는 이 패기 죄송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애써서 이렇게 글들을 남겨주시는데 이게 참 제 뜻대로 되진 않네요 자 순규로 오빠님도 강철리 보셨네요 변호인은 송광호가 하드캐리한 느낌도 강했는데 이번 영화는 양우석 감독의 연출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흔한 남북 대립 관련 영화에 이념 논란이 별로 없이 만들기 쉽지 않은데 나름 잘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구요 수지님도 제 기준으로 중상급 이상 되는 괜찮은 영화 어렵고 식상한 남북관계의 소재를 균형있고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각도원 배우가 정우성 배우한테 던진 깔보는 듯한 몇몇 대사만 빼고요 강시대님 방송 뜬거 보고 얼른 보고 방송 들어야지 했었네요 신과 함께의 밀릴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방송도 이렇게 계속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제가 1월 6일날 또 썼네요 강철비를 재감상했네요 가족들과 함께 감상 1차 관람 때 보다 훨씬 깨끗한 화질로 보게 되었습니다 상영관이 달랐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흡적하게 봤구요 결말 흐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얘기가 있긴 했으나 극중에 나오는 유머와 액션 모두 만족했습니다 두번째 보니 전체적인 리듬감이 좀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하더군요 남측 철후가 좀 감상적인 것도 걸리고요 캐릭터 성격 표출이나 인물들 사이의 관계 설정이 약간 영화적인 느낌도 강하구요 그러나 뭐 영화는 영화니깐요 이 영화보다 더 엉망인 영화도 좋은 평가를 받는 세상에서 이 영화가 전체적인 평가가 나쁘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제 감상 글을 또 써놨네요 강철비 비교감상 해봤구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들 좋게 보셨고 이 영화가 크게 흥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던지는 것은 좋았는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결말부의 과정 이런 것들은 조금 어색한 것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또 CG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었구요 강철비 비교감상 이었습니다 자 튤립피버 보셨네요 데이비 백권님 글입니다 올해 개봉한 4편의 대인드한 배우의 영화 중에서 극장에서 제대로 관람한 작품이 한편도 없다는 걸 문득 깨닫고 막 내리기 전에 급하게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대인드한 배우 눈, 눈빛을 크게 보고 싶었어요 영화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배우들이 그들의 연기력과 개성이 이 작품 때문에 희석됐다고 느꼈네요 데인드한, 크리스토프 왈츠의 두 배우를 좋아하기에 내용은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도 약간 억지로 보러 간 것이었는데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그 정도의 느낌밖에 뽑아내지 못하다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두 배우뿐 아니라 주지 댄치, 특히 카라 델레바인 배우는 상당히 의아한, 이해가 되지 않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돈주머니 한번 훔치자고 저 개성 강한, 외모가 눈에 탁 튀는 배우를 썼는지 의아합니다 오, 이제 제대로 등장하나 싶더니 더 이상 안 나오더군요 동명의 소설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인데 영화만 따로 본다면 이게 과연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인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한 당시 성행했던 튤립 투기에 대한 내용으로 흔히 다루지 않는 충분히 측미를 끌만한 주제인데 쓸데없이 젊은 남녀의 로맨스를 끼워 넣어 주제를 흐리고 주위를 분사시켜서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이 19세 관람가로 상영 등급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관람 등급에 상응하는 매력도 없는데 말이죠 올 가을에 개봉했던 매혹당한 사람들은 15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충분히 매혹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시대극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고증에는 상당히 신경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상 소품 공간적 배경 그리고 배우들의 외모까지 모두 제가 당대로 직접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을 꼽자면 튤립 피버 제목이 딱 뜨기 전까지의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도입부를 떠오르게 하는 옛날 이야기 동화를 들려주는 듯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림과 내레이션이 좋았네요 그리고 극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튤립 품종 전체적으로 하얀색인데 붉은 선이 몇 개 있는 그 품종의 색감을 영화 제목에도 넣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에 들은 요소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로맨스 빼고 튤립 투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튤립 하나에 당대의 사람들의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좀 더 깊고 여러 인물을 통해서 다생각하게 다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밑에 2017년에 가기 전에 당신의 영화 리스트 작성해서 강신은 수사님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화 목록은 일찍 출연했고 주제 제목도 일찌감치 다 정해놨는데 글필이 오지 않아서 계속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거 얼마 전에 보내주셨죠? 제가 이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되는데 제가 아직 못하고 있네요 힘들게 또 작성해서 주셨는데 저희 블로그에 그것도 있죠 청취자분들이 주제를 정해서 영화 리스트를 이렇게 쭉 뽑아서 추천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이윤영화 팟캐스트 영화카페 엣지 기울님 같은 경우는 유년에 봤던 영화였던가 그런 주제로 쭉 뽑아서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리스트를 정리해서 목록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만의 영화 리스트를 한번 추려보자 그리고 거기다가 적당한 소개 글 추천 글 이런 거 써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블로그에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그거죠 스멜스멜스 골뱅이 핫메일 SME LL SME LLS 입니다 저희 블로그 주소와 같죠 툴리피버 데이비 백곤님의 글로 읽어보았구요 에나닉스 님이 26일 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 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 드렸는데 벌써 성탄절이 지나가 버렸네요 크크 연휴에 영화 몇 편 봐서 올려보겠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 보셨네요 우리들 감상평에 강시대 님께서 댓글로 이 영화 추천해 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서야 감상했습니다 우리들이 훨씬 좋긴 했지만 이 영화도 참 좋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봤으면 하는 소원이 절로 생기더군요 그런데 불행히도 정작 봐야 할 우리 마누 님께서는 일본 영화 싫다며 감상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학대의 대물립을 끊어내는 방법과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거나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영화는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접근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구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충고가 너무 구태의연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영화 감상 후에는 뒤끝이 아주 개운치 만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딸을 그렇게 때린 여자가 너무 쉽게 면제부를 받는 느낌이 영 찝찝하더군요 그래도 부모이던 부모가 아니던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화구요 이 영화의 제목 만이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하루 한번씩 말해줘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 이구요 저희가 이거 방송편으로 녹음한 적도 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 이 영화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구요 저도 이거 예전에 다른 분께 추천받아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녹음도 했었고 그 아이가 착하기 때문에 너는 착한 아이야 말하는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해주는거죠 너는 착한 아이라고 어른들이 문제죠 뭐 자 그리고 그것 감상하셨네요 간만에 재밌게 본 공포영화 왜 이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을 못했을까요 미국에서는 공포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되었는데 말이죠 저는 인시디어스 시리즈나 에나벨 시리즈 등의 공포영화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관객들의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의 주인공 영화는 유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화도 그런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화는 제가 재미있게 본 미국 드라마인 기묘한 이야기와 분위기가 많이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아이돌 중에 한 명은 두 작품에 모두 출연하기도 했고요 스티븐 킹 작가의 원작 소설이 드라마보다 먼저 발간되었으니 이 영화가 기묘한 이야기를 차용한 것 아닌 듯 하네요 여하튼 두 작품 다 재미있으니까요 이 영화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흔한 공포영화와는 살짝 다른데요 순수 공포영화 플러스 모험영화 플러스 성장영화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짝 로맨스도 있고요 구니스와 스탠바이 미에 향수가 많이 묻어나는데 그렇다고 또 안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영화에 나오는 악마인 광대는 아마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않고 순종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그에 맞서는 아이들과 이에 맞서지 못하고 또 다른 악이 되어버리는 아이의 등장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부조리와 악의 변치 말고 맞서자며 2편을 예고하는 장면까지도 저는 다 좋았습니다 벌써 2편에 조셉 거든 레빗, 크리스 프렛, 제시카 차스테인 등이 캐스팅 되었다 하네요 보나마나 아이들이 자라나고 다시 찾아온 악에 대항하는 모습이 그려지겠죠 벌써 기대만땅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꾼 또 보셨네요 이거 비교감사입니다 이게 2017년 11월 흥행 1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청취자분들 리뷰가 없었는데 그래서 보신 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에나인덱스님이 보셨네요 꾼 감상했습니다 아 이런 쌈마이 영화가 400만이나 관객 동원을 하다니요 정말 인생이나 영화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도 평도 훨씬 좋은 강철비는 신과 함께 밀려서 400만이 될까 말까 하는데 말이죠 이 영화 너무 뻔합니다 세련된 연출 전무에 기억에 남는 장면도 음악도 연기도 대사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관객님들아 그냥 속아주삼 하는 것 같아 기가 차더군요 크크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배성우 배우 특유의 연기 보는 맛에 감상했습니다 바뻑 영화님도 보셨네요 같이 본 친구랑 진짜 한국 영화 1억이 있기 없기 했습니다 배우 보러 가는 건 좋고요 나머진 특히 시나리오 개연성 너무 심해요 영물도 아니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두 분 모두 이 영화 좀 1억이 있기 없기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꾼 비교감상이었고 그 전에 그것 그리고 너른 착한 아이 읽어보았습니다 위대한 쇼맨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수지님이 27일날 써주셨네요 뮤지컬 영화야 재미있대 두 마디만 전해 듣고 보러 갔습니다 슈잭맨 주연이라서 살짝 레미제라블을 상상하며 갔는데 음 뭐랄까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네요 저는 레미제라블 라라랜드의 임팩트가 컸던 모양입니다 노래 춤 등의 볼거리 드릴거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스토리의 개연성 부족이 자꾸 몰입을 방해하더군요 강자와 약자 부와 가난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비약이 컸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음악영화다 보니까 어느정도 양해하고 보면 나름 뭐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꾸 슈잭맨 노래에서 레미제라블 기억이 나서 크크 모바일이라 그리 두석 없네요 모두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구요 순길오빠 님도 2017년 마지막 극장 관람이자 크리스마스 관람이자 올해 백번째 영화관 관람이었습니다 양옆에 커플을 끼고 혼자 보니 참 좋았습니다 아 뭔가 그 심장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슈잭맨 형님이 울버린을 끝내고 다시 뮤지컬로 돌아오셨는데 영화 자체는 그냥 문화리 좋은 노래가 나오는 영화였네요 인상깊었던건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과 묘한 썸을 탈 것 같았던 흑인 여배우가 이 영화에도 나왔는데 상당히 매력이 느껴져서 놀랐습니다 스파이더맨에서는 그냥 아웃사이더 느낌 뿐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자 수지님과 순길오빠님이 위대한 쇼맨 보셨다고 써주셨구요 데이비 백곤님이 27일날 써주셨네요 패터슨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님 기대한만큼 만족스럽게 감상한 영화 한편 후기 남기러 왔습니다 저는 평소 보는 영화마다 기대 안하고 봤다가 어? 하거나 기대 많이 하고 봤다가 아 실망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제 예상 딱 그만큼 좋았네요 짐 자무시 감독의 드라마 장르 영화 패터슨 주연은 아담 드라이버가 맡았습니다 이번에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보았는데 그의 스타일이 이런 식이라면 예전 작품도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담 드라이버 배우는 영화 프란시스 하 what if we are young 에서 맡은 배역들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해서 조금 찌질한 느낌이 있어서 속으로 살짝 안타까웠는데 이번 작품은 좋네요 멋있고 사랑스럽게 나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이 장주로 증장하는데 키가 커서 그런지 보기 좋더라구요 웃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데 사랑스럽게 나옵니다 주인공 패터슨의 아내로 나오는 배우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쁘시더라구요 고대 벽화에 그려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미모였습니다 주인공 부부와 함께 사는 강아지 마비는 거의 연기 로봇이더군요 그르릉 낑낑대는 소리 눈빛 고개짓 취하고 있는 자세로 거의 사람 같은 어쩌면 사람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촬영했을까 당시 현장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앞발이 너무 귀엽습니다 내용은 제가 평소 생각하는 드라마 장르에 부합하는 잔잔하고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로써 미국 뉴저지 패터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패터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버스 운전사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도시 이름하고 주인공 이름하고 같은 거에요 극 초반에 나오는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배경음악 때문에 이거 잔잔한 영화가 아닌가 살인사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음악을 넣었는지 궁금하네요 영화 볼 때 음악은 깔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못 듣는 저인데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이 해당 장면 이야기랑 따로 놓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가 않고 묘하게 어울려서요 영화 전체적으로 큰 사건들이 폭탄 터지듯 터지지 않았음에도 118분의 러닝타임이 살짝 짧다고 느껴질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패터슨 보시길 단 한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패턴슨이 취미로 거의 매일 시를 쓰는데 그 시들이 화면상인 공책 손글씨 느낌의 영어자막 한글자막 음성낭독 네가지 모습으로 들어와서 약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집중해서 보시면 시를 좀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영어자막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화 속 대사에서도 나오듯 번역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비옷을 입고 샤워하는 것 과 같으니깐요 이 표현 좋지 않나요 네 이 표현 정말 좋더라구요 저도 영어 봤었는데 한글 번역한 것과 그 화면에 영자막으로 나오는게 그 운율이라고 해야되나 행을 나누고 연을 나누는데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데이빗 백곰님 말씀처럼 영어자막으로 보시면 좀 더 시의 리듬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번역하는 것도 이게 뭐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게 있잖아요 직역과 의역이 있는데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역을 더 선호하는 사람인데 의역을 하면은 그 의미가 이제 많이 왜곡될 수 있는 편이고 직역을 하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문화적인 배경 정서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은 이번 주가 2017년 마지막 주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댓글 남기러 놀러올 수도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신혜 수단님과 이 공간에 오시는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듬뿍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12월달에 딱 어울리는 2018년도에도 어울리는 그런 멘트 같습니다 패터슨이 운전하는 버스 승객으로 문라이즈 킹덤의 두 주인공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많이 성장했더군요 이렇게 써주셨구요 아 이거 비교감사이군요 수지님도 이거 보셨네요 12월 마지막 평일에 연차 써놓고 심심하던 차에 데이비 백건 님 감상평을 보고 바로 예매했습니다 제가 가는 롯데 시네마에선 그날 하루에 한번 상영하더군요 관객도 한 20명 30명 정도 되었으려나요 영화를 보고 나서 데이비 백건 님 평을 다시 보니 제 느낌을 그대로 다 적어주신 것 같더라구요 다만 저는 마지막 일본인 나오는 장면이 좀 뜬금없이 느껴져서 그 중 하나가 좀 옥의 티로 느껴졌습니다 그 일본인이 번역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비옷을 입고 샤워하는 것과 같다는 훌륭한 대사를 남겼지만 서두요 아 그 일본인이 한 말이었군요 일주일 동안 부부가 사는 집의 변화 아내의 복장의 변화 등이 주인공이 운전하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멈춘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만큼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상 속에서 또 하나의 눈길을 잡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작은 스포를 하나 하자면 범인은 절름바리가 아니라 강아지입니다 크크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우리 두 분의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좋게 보신 잔잔한 드라마 영화 패터슨 이었구요 아 신과 함께 이거 비교감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흥행 1위 영화죠 에나인 닉스님 안녕하세요 연휴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뭐 할까 하다가 어제 본 신과 함께 감상글 올려보고자 해서 적어봅니다 11월 30날 써주셨네요 평범했습니다 무난한 이야기 흐름 속에 소위 말하는 한국적 심파로 마무리를하는데 이상하게 저와 마노드님은 전혀 안 슬프더군요 주위에서는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영화의 심파 코드가 저희 부부에게는 맞지 않았나 보더라구요 중간 부분은 살짝 느려지면서 지루하기도 했구요 좋았던 점을 우선 말하면 근래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소재와 높은 수준의 특수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대흥행의 주요 요인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웃음도 나오고 울기도 하게 만들어주는 난이도가 낮은 영화라는 게 전 연령층에서 호응하는 이유 같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임에도 학생들이 정말 많더군요 나오면서 다 눈물 찍으면서 나오고요 요새 한국 대장 영화들 중에 편하게 볼 만한 영화가 없었는데 마침 이럴 때 타이밍 좋게 나온 것이 주요했고 천만은 우습게 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부터 2편 나오면 또 보러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우선 배우들의 연기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지은 배우의 연기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향기 배우의 연기도 뭔가 어색했고요 주지은 배우는 영화에서 개그 부분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뭔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많이 어설프 보였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개그가 재미있지도 않고요 기다란 기럭지로 펼치는 액션씬은 괜찮았는데 그 외의 모든 장면에서는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적 심파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심파의 깊이가 아쉽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잘 울기로 이 동네에서 유명한 우리 부부인데 그런 우리를 못 울리다니요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해보다 결론은 그 심파를 이끌어내는 과정과 모정이라는 것에 우리 부부가 그간 단단히 단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뻔한 심파로는 이제 우리 부부를 울리지 못하는 거죠 이 영화의 심파에는 마음을 울리는 뜨거움이 약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영화에서 7개의 지옥이 등장하는데 이 중 몇몇 지옥의 모습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라는 식으로 상세의 묘사 없이 대충 대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지옥마다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곳인지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죄인들이 실제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일부 지옥에선 묘사되지만 일부 지옥은 그냥 배경으로만 소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더 생생히 보여줬더라면 좀 더 교훈적이고 깊이가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영화를 끝으로 올해 말에 맞붙은 세 편의 한국 영화를 모두 감상했는데 제 개인적인 순위는 1987은 넘사벽 끝판왕 아주 좋음 별점 10점 만점에 9.5이었고 다음 강철비는 7.5 마지막으로 신과 함께 6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미스터고라는 영화로 사라질 뻔했던 김용화 감독이 이 영화로 부활하게 돼서 다행이고 더불어 감독님과 함께 김동욱 배우도 다시 주목받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가대표 때도 그렇고 김용화 감독님이 김동욱이라는 배우를 참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마블리 마동석 배우가 등장하는데 2편의 주요 배역이라 하네요 여름에 개봉하는 2편은 좀 더 탄탄한 영화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 감상거리 정말 올해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오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히 강씨님은 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수지님도 써주셨네요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는데 전 12월 본 것 중에서 제일 별로였습니다 오 만화를 예전에 이미 본 상태여서 그랬는지 심파도 별로였고 배우들이 만화처럼 연기하려는 것도 별로였고 웃기긴 했지만 코믹도 별로였는데 CG만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관객수 천만 가겠죠? 천만 영화가 다 좋은 영화는 아니라는 개인적 견해에 또 보태어질 영화로 기억하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재밌게 보신 분께는 죄송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문턱이 낮은 그야말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상어보락 영화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한 거죠 그만큼의 자본이 투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문턱을 많이 낮췄던 게 아닌가 우리 한국적인 정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효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건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뭐 한국 역사에 있어서는 좀 남는 영화죠 이 영화가 동시에 두 편을 제작했고 이렇게 수준 높은 컴퓨터 그래픽 CG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영화는 이 영화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과 함께 비교 감상 해봤고요 트위터 글 두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원더 비교 감상이네요 1월달에 써주신 건데 그냥 미리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원더 보러 옴 영화 너무 좋습니다 시간되면 꾹 보세요 스님이 써주셨고 달림마지님께서도 2018년 새해 첫 영화 원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한 사람이 온전한 나로 사회에 발을 딛고 서기까지는 그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아름다운 힘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러주는 영화 큰 영화들에 끼어 상영관과 시간이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꼭 찾아볼 가치가 있는 영화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좋은 평가들이 있네요 트위터 쪽에 두 분이 원더 보시고 써주셨고요 수지님이 1월 2일날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쿠바 앤더 카메라맨 영화관 개봉작은 아니고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다큐멘털은 영화라 지루하겠지 했는데 전혀 전혀 아니었습니다 쿠바와 피델카스트로 그리고 등장하는 쿠바의 실제 가족들의 모습을 존 알버트라는 미국 저널리스트가 40년 이상 카메라로 담아 만든 영화입니다 아 실제 40년 와 이거 대단한데요 오 넷플릭스 쪽에 있는 영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는 영상 화질의 변화도 보이고 변해가는 사람들 변해가는 쿠바 반면 변하지 않는 시골 풍경들이 날것 그대로 보여집니다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넷플릭스 가위파에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쿠바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왠지 요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좀 쿠바는 땡깁니다 쿠바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겠죠 이게 즉항로가 있나요? 이 영화 쿠바 앤더 카메라맨 수지님의 글이었고요 트위터에 멘션 3개 읽으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띠님께서 2017년 12월 1일에 이거 써주셨는데 읽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런 멘션을 종종 올렸어요 저희 방송을 들으면 졸립다 저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예전에 곧잘 잤거든요 이렇게 편집을 위해서 듣거나 아니면 나중에 생각나서 다시 듣다 보면 졸리더라고요 잠이 좀 부족한 분들 불면에 빠진 분들 저희 방송을 들으시라 이렇게 좀 홍보를 했었는데 그 글을 보시고 곰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강신의 수다를 들으며 졸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팟캐스트는 많이 잤는데 강신의 님 방송이 약간 중독성이 있죠 오버하지 않고 무엇보다 영화 관계자들이 들을 때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배려하는 거죠 폭망자게도 평을 삼가시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희 방송도 또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원래는 좀 직설적으로 말을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제가 2부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온라인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좀 공격적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서는 오히려 좀 뭐랄까 더 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음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꼽는 좋은 배우들 바다 전망도 괜찮다고 써주신 거 보면은 이제 해안가 해변가 그쪽에 있는 건가요 좋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경남 쪽에 사시거나 경남 쪽으로 가실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고 받으셔서 카페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그쪽으로 가게 되면 꼭 트윈 날려서 카페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님 참 감사드리고요 금지님 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잊지 않고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고 또 트위터로 관심 표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겨울도 추울 것 같아요 금지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또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빈 님도 12월 2일에 나는 정말 망작이 아닌 이상 아무 영화나 봐도 참 재밌게 보는 스타일이다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낸다는 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 영화 보는 감이 없다는 거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즐기자고 영화 보는 거지 스트레스 받자고 영화 보는 게 아닌 이상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망작이 아닌 이상 그 영화를 보고 즐길 수 있고 기분이 해피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영화를 보면 뭔가 계속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만 계속 드니까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요 근래에 저희 방송이 개봉작 혹은 흥행작 녹음을 좀 안 하고 있죠 지금 국가부도의 날도 제가 보고선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놓치고 있고 작은 영화들을 계속 녹음하네요 작은 영화들을 계속 녹음하네요 제가 박화영이라든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런 방송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흥망님이 이건 1월 21일날 써주셨는데 제가 땡겨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위터 쪽에는 제가 잘 모니터링을 못해서 점점 이 트위터 맨션 리뷰를 읽어드리는 게 줄어들고 있죠 이 코너에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쩌면 감동이란 세련됨이나 참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부함과 미숙함을 통해서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래됐다는 생각이 든다 쇼코의 미소 해설집에서 나온 글인데 100번 동의하는 부분이며 그래서 쇼코의 미소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다 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통한 공감력이 포스트 개몽 시대의 유효한 새로운 개목의 양식이 아닌가 이렇게 써주셨네요 정서 공감이죠 정서 공감 시리즈에 있습니다 저도 100번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서적인 것이 세련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것이 좀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하시는 아주 세련된 범죄 영화라든가 액션 영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역으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들을 좀 그분들보다는 좀 낮게 평가하는데 오히려 뭔가 좀 만듦새가 어색하고 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정서적으로 아주 충만한 영화 저는 그런 영화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편이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화 매체야말로 사람의 마음 때문에 만들어지고 또 보게 되는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문화예술 매체가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영화는 좀 쉽게 말해서 종합예술이잖아요 이미지, 음악, 미술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되니까 종합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맨션을 보고 내가 정서적인 공감이라는 컨셉을 찝어낸 게 허튼 일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위안을 또 받게 된 그런 맨션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리뷰글들 또 맨션들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연말이 강신의 영화제를 이제 앞두고 있고 지금 설문 링크를 열어놓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결산을 그 설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5일까지 설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이 녹음 기준으로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참여율이 굉장히 낮죠 인강번데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새해도 맞게 되죠 뭔가 좀 들뜬 분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고 조심하시고요 또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는 것도 즐겁게 놀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분들 아니면 연인, 친구들 아니면 뭐 그냥 저처럼 방에서 혼자 영화 보면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작년 영화들을 이렇게 노후하면서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아직도 보지 못했구나 그런 걸 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밀린 영화들을 한꺼번에 몰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그 시리즈 영화가 참 좋죠 저희 방송에도 시리즈 방송편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깨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2019년쯤에 글래스 샤말랑 감독의 히어로 3부작 중에서 마지막 글래스가 개봉한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샤말랑 감독의 히어로 3부작을 제가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글래스도 제가 한번 시리즈를 엮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달 편 3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